트럭클럽 축사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확실하게 다 불어봐 아 그래요? 이렇게 아 그렇게 경상도 사툴인가요? 그렇게 저는 딕을 받았는데 어허야 세상아 전직이 클럽 DJ 출신이세요 자 나오세요 즐기세요 떡볶이집 DJ 둘의 박 인생 둘의 박 인생 이 곡은 방송에서 한 번 더 불러본 적이 그러니까 트럭클라스에서 한 번 제가 좀 불러보지 불러 한번 볼까 싶어서 어떨까 싶어서 알아보낸 것들마다 시린 눈물 지운다 아 모라기를 우러러 그 무엇이